근육이 그다지 뭐 타이트한 느낌을 안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차츰 체중을 무릎을 구부려서 체중을 가하게 되면 그 근육에 이제 그 부화가 가면서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차츰 차츰 느껴지게 되고요 그렇게 천천히 해야 또 그 부상도 방지가 되고 스트레칭 하는 느낌을 본인이 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한 번씩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부려서 구부려서 해주고요 그래서 자 10번 7 8 9 10 자 이번엔 반대발 반대발에서 4 5 6 7 8 9 10 자 이럴 때는 그 종아리 아래쪽이 좀 당겨주는 반면에 자 이번엔 다리를 쭉 펴서 주면 종아리 위쪽 근육이 저 이때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느낌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 이때 뭐 주의할 점 같은 건 있나요 어 절대로 스트레칭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어 어 반동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네 막 반동을 줘서 하시거나 이렇게 이렇게 반동 좀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그 스트레칭 강도를 넘어서서 네 좀 지나치게 스트레칭 되다 보면 그 근육이 네 좀 그 손상되는 찢어지는 경우도 있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반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체중을 부하해서 네 스트레칭 된 자세를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트레칭 할 때는 좀 뭔가 정지되는 느낌으로 해서 계속 그 근육에 그 그 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좀 교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아 지금 발이 또 바깥쪽으로 벌어지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일자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벌리셨어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편안한 자세로 하셔서 어 천천히 체중을 부하해서 내려가시면 이 여기가 딱 그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 자세에서 그 근육이 당기니까요 이 발 뒤꿈치가 들리는데 네 네 네 네 반드시 뒤꿈치를 이렇게 땅에 붙여야 되나요 어 붙이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엉덩이 제대로 되는거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좀 어려우시면 그 뒤로 너무 많이 그 발을 내밀지 마시고 살짝 줄이셔서 하시면 조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발은 항상 밖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일자로 유지하셔야 되구요 네 어 여기도 발 뒤꿈치가 이제 너무 많이 뒤로 가시니까 발 뒤꿈치가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더 오셔서 편안하게 그리고 몸을 낮춘다고 생각하시구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원한데요 교수님 네 네 혹시 저희가 지금 의자를 갖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집에서 탁자나 이렇게 벽 같은 거 가구 같은 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붙잡해도 효과는 똑같겠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본인의 체중을 부하했을 때 균형을 잡고 좀 의지를 할 수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 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약간 안쪽으로 해서 일자 일자를 유지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겠구요 네 네 이쪽 무릎을 구부려서 자연스럽게 부하를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나시죠 네 교수님이 뒷다리가 당기니까 무릎을 약간 좀 굽혀도 좀 운동할 거 있나요 일단 처음에 잘 안되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보폭을 좀 줄이시면 조금 더 편해지실 거구요 네 아까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하는 스트레칭 할 때는 약간 구부려도 되는데 나머지 뒤쪽 두 번째 쭉 펴는 동작은 펴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근데 좀 안될 때는 약간 보폭을 줄여서 하시면 조금 덜 힘드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너무나 좀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발과 뒷발이 이렇게 11자지만 일직선이 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발이 이렇게 벌어진다든지 벌어지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그 굉장히 좀 안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되더라도 보폭을 줄이더라도 좀 이렇게 11자가 완전히 되게끔 해서 해주는 게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동작 자체도 뭐 근육이 처음에 할 때는 스트레칭이니까 좀 당깁니다만 하면 할수록 좀 유연해지는 걸 본인이 느낄 수가 있으니깐요 뭐 횟수 이런 거 뭐 좀 구애받지 마시구요 시간 나는 대로 뭐 꾸준하게 해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오전 오후 나눠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화면 보시면서 정확한 동작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네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요 내 몸 건강은 물론이구요 평소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씩 운동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구요 내일은 손목 발목 근력 강화 시켜주는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루 30분 운동 몸도 튼튼! 밤도 튼튼! 러시아차! 밤도 튼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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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